Q. 인디언니아 Q. 인디언니아 Q. 인디언니아 Q. 인디언니아 Q. 인디언니아 와 이분 저번에 우승한 사람인데? 재밌겠다. 핵푸 가려면 같은 점수 시작해서 10명 잡아야죠. 다시 올라갑시다 열 번째 택배 가야겠네 와우 어? 아 콩보가 안맞아 오우 오우 우와 배치기 쓰네 호호이 호호이 아 페이크구나 오우 우와 이렇게 해도 되네 크로콤이 오우 왔네? 나이스 아 맞다 5초 성공 미션 있었지 까먹고 있었네 까먹고 있었네 아 뭐야 이거 안썼는데 미치기? 에엥? 뭐 이래도 되나? 우와 이거랑 안좋아? 10명 잡아야 된다니까요? 같은 태포도 없어서 10명 잡아야 된다고요 아 10명이라니까? 장난하는줄 알아 진짜라니까요 어? 아 트텍에서 테크 가려면 2명 2명? 2명일거에요 3명인가? 3명일거에요 3명 첫 시작에서 3명 태고 갈 때가 10명 착각했지 이거 안가? oh 오오앍 나이스 으아.. 다른거 쓸데? 우와 뛰어버리네 풍신할걸 껍다리 나 뭐하냐 오? 제발 나이스 라운드 1 라운드 1 오 여기가자 와 잘 먹는다 아.. 피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.. 실전 5초 할인다 와.. 이게 안 맞죠? 오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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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.